안녕하세요. 정화조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물티슈나 화장지 버리시고 그러시나요? 화장지만 버려요. 잠깐만요. 정화조 밑에 있어요. 화장실을 어디 있나 볼게요. 정화조에 잠깐...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2층에.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그래? 2층에 화장실 이쪽이라고 있죠? 이쪽 화장실 안쪽에. 아 저쪽에? 잠깐만. 혹시 정화조 언제 푸셨어요? 작년 2월달에 썼는데. 아까도 아침에 정화조 보고 왔거든요. 네. 뭐 건드렸더니 내려갔다고요? 가위보를 줘봐. 잠깐만. 나와라. 이게 여기 뚫어줘야 되거든. 이 상태가 작업 못해. 네. 잠깐만. 잠깐만 벽이 꺼쳤잖아 비켜 물 내리세요 가도 평균 물 내리세요 평균 물 내려요 물 내려 물 ete 물 bar 동아지껄 끌고 가 천천히 정화조에서 놓고 한 5m 5m만 풀어 동아지껄 끌고 사진을 찍고 거기도 찍고 일하는거죠? 한잔! 화장실에 물 한번 내려보세요 1층에 밖에서 사진 많이 찍고 1층에 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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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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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어요 갈고를 치워봐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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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